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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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이 램 스페셜 초대석 어제 저녁 바로 따끈따끈한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낸 가수 우주 총동원 인기 총동원 멋지만 더 초가 트로트 천재 정동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학교 갈 때는 7시 7시 목이 약간 잠겨있네요 아침이라 어제 나온 노래 내 마음속 최고 신곡 차트 점령하고 반응이 후끈한데 동원군 소감은 어때요 일단 오랜만에 신곡을 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원 나오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고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아 너무 좋아했겠어요 할머니가 7884 와 정동원 멋져 멋져 최고 최고 유정숙씨 오늘 동원군 나온다고 해서 휴가 내고 일렬대기시험 휴가까지 내셨어요 김혜정씨 아침부터 개탔네 동원님 파이팅 8234 신곡 나온 거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연습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장혜은씨 동원아 10살 많은 누나가 좋아하면 부담스럽니 회사에서 너 좋다고 말도 못해 주착이라고 할까봐 부담돼요 아 괜찮습니다 사실 제 친구 하나 유경란이라고 동원이를 엄청 좋아해갖고 네 완전 그냥 동원이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온라인 커버 사진이 상큼한데 여행용 가방을 든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주 기운을 선사받는 느낌인데 사진 속 벽면의 그림이 정동원 공식 팬클럽 우주총동원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린 거 맞아요? 네 제가 이제 앨범에 들어간 그림들을 우주선이랑 지구 모양이랑 우주총동원 마크들을 모아서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요? 그림도 잘 그리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원군 목소리를 들으며 그냥 이 소리를 듣게만 해도 귀호강이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엄청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칭찬 중에서도 어떤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? 일단 첫 번째는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거 되게 좋고 또 키가 많이 컸다 지금 몇 센치? 지금 160 넘었어요 딱 160에서 161 정도 많이 컸네요 그때 트로트 거기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가? 그때는 148이었어요 148 우와 12cm나 컸네요 10cm 이상 진짜 많이 컸네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네 보통 사춘기 중2병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그런 걸 느껴요?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 선아이쥐 2학년 전공은 관학교 섹스포 맞죠? 네 학교 친구들은 좀 사귀었어요? 학교 친구들은 되게 자주 만나서 놀면서 또 막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 하는 거죠? 네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고 학교 갈 때는 또 만나서 놀고 아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근데 수업 듣기가 힘들지 않아요? 괜찮아요? 그래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 그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은 영탁이랑 같이 부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? 개사가 너무 재밌던데 파트너 이후 최고의 케미로 환상의 티키타카를 보여줬다는 평인데 이 노래 가사에 있듯이 영탁 씨가 밖에서 뭐 사주고 그런 적은 있어요? 네 저희 영탁 삼촌이랑 저랑 둘 다 취미가 같아요 피규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보러 같이 놀러 갔다가 삼겹살도 먹고 놀았던 그거를 가사로 써가지고 아 그래요? 다 형하고 친하지만 그래도 트로트6 형들 마음이 더 가는 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누가 마음이 좀 이렇게 더 편하고 속마음도 좀 털어놓고 어 제일 많이 편한 사람은 민어 삼촌인 것 같아요 아 편한 걸 아 근데 뭐 다른 형들도 다 친하고 잘 지내니까 뭐 다 친하고 좋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더 편한 거는 민어 삼촌이고 그러면 또래 중에서는 누구랑 좀 친해요? 일단 승민이 형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남승민? 네 아 이 음반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전거 외에 또 동헌이는 어떤 또 운동을 좋아해요? 저는 배드민턴을 되게 잘 많이 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많이 치고 어디서 배드민턴을 쳐요? 저기 체육관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칠 때도 있고 그래요? 너무 바빠서 가족 만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가족 만나면은 뭐 해요? 어떤 게 좋아요? 일단 밥을 같이 막 모여서 먹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연년생 동생 잘 있어요? 네 잘 있어요 아버지는?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는 간혹하죠? 네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동헌이 새 음원 낸 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들으셨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? 되게 장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1008님 정동원군 미스터트롯 처음 나올 때 키와 지금의 키 이거는 조그마가 얘기해 주셨죠? 지금 160이 조금 넘었다고? 김영희 씨 동헌군 노래 들으면 가슴이 찌릿찌라고 알입니다 공하나 공하나 동헌군 보는 낙으로 살아요 김은기 님 동헌군 노래 실력이 늘었다는 말 반대입니다 원래부터 최고였어요 민경선 씨 회사에 지각해도 걸음이 안 떼어지네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악기 실력이면 실력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? 일단 누가 부러워요? 민호 삼촌 왜왜왜?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동헌이도 그에 멋지 않게 잘생겼는데? 근데 이제 크면서 변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민호 삼촌은 이미 딱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해서 민호 삼촌처럼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영탁처럼 작사 작곡 능력이 부럽지 않아요? 외모가 더 부러운 그것도 부럽죠 자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 이 노래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내 마음속 최고 네 내 마음속 최고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우주총동원 팬분들께 이제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노래고요 작사는 누가 작사는 이제 까먹었어요? 작곡을 작사 작곡 까먹었어요? 그럼 일단 노래를 들을까요? 내 마음속 최고입니다 작사 작곡이 강진호 씨 네 명민자님 경쾌한 리듬 신나는 노래 전국민이 마음속 최고 정동원 응원해요 최경희 씨 와 중독 속 있는 노래네요 동원구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정승아 씨 말할 때는 허스키하고 노래할 때는 청량한 동원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고요 박광수 씨가 동원이는 숨만 쉬어도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동원이 부럽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니 자 9992 동원군 너무 멋져요 헤어스타일 변신도 짱 혹시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나요? 만일 이 다음에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아니면 다가와주길 기다릴 것 같아요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도? 일단 여자친구는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?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장난기가 막 많고 이래서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자리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오니까 조금 여자친구들이 이제 생겼어 네 조금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네 참고 있어요?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가는 스타일보다는 다가오길 좀 그렇죠 네 김미애 씨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어요? 이 땀을 왜 좋은지 가수는 일단 트롯에서는 나훈환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고 또 이제 가요에서는 이제 김준수 김준수 시아준수 네 시아준수 형을 이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4635 10년 후 정동원 모습이 궁금합니다 10년 후면 25살 네 25살이죠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? 노래하고 있겠죠? 네 노래하면서 지금처럼 활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? 4635 50년 후 2071년 50년 후 정동원 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그때면 네 이제 60대 중반이 되나? 50년 후에? 그렇죠 60대 중반이죠 정동원 선생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텐데 뭐 계속 노래하고 있을까요? 네 그때까지 음악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나 씨 우리 아들이 동원이랑 동겁인데 제가 동원 군 영상 보고 있으면 질투했는데 하도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네요 양은희 씨 아우 사무실 올라가는데 못 가고 있어요 신곡 너무 좋네요 저는 동원 군이 생복합니다 하셨고 정은실 씨 신곡에서 제일 좋은 소절이 뭐예요? 한 소절 좀 불러줄 수 있나요? 어느 소절을 좋아하세요? 이제 메인 멜로디 중에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딱 이 소절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팬분들은 내 마음속 최고다 이걸 가사에 다 들어가 있는 멜로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퀴즈도 동원이가 하나 내줬으면 좋겠는데 자 퀴즈 28페이지 퀴즈 좀 내주세요 어제 새 노래가 나왔는데 어제 제 새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네 자 1번 내 마음속 최고 2번 내 마음속 저장 자 샵 1035 1510원 김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로 받을게요 자 세 분에게 시리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동원 친구야 이 노래 좀 소개해주세요 동원이가 직접 신청했는데 네 일단 친구야라는 노래는요 이제 친구 정말 팬분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즐겁게 놀자 즐겁게 살자 이런 느낌을 담은 경쾌한 곡인데요 이제 제가 드라마 ost로 처음 꼰대 인턴 네 꼰대 인턴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일단 들을게요 동원이 라디오 프로 출연한 소감 어때요? 좋았어요? 네 일단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이 안 풀렸는데도 말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들죠? 네 계속 하고 싶어요 우주 총동원 팬분들의 열정으로 문자가 5천개가 넘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퀴즈 정답은 1번 내 마음속 최고가 정답이었는데 선물 받을 세 분 동원군이 직접 발표해주세요 네 3218 1번 내 마음속 최고 오디션 프로부터 팬이 왔어요 노래도 잘하고 당당한 모습 내 마음속 최고 또 한 분은 권민정님입니다 1번 내 마음속 최고 동원군 항상 응원해요 네 그리고 박주민님입니다 1번 동원군 앞으로 꽃길만 걷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내 마음속 최고를 다시 한 번 들려달라고 아 네 지금 보내줄까요? 네 네 자 내 마음속 최고 정말 최고의 인기를 얻길 바라고 이제 아침 먹고 또 퀄투에 출연하는 거죠 네 동원이 오늘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주 총동원을 비롯해서 이랜 팬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내 마음속 최고예요 황건희 PD 정혜연 PD 그리고 기술의 진한성 한규석 작가 성정연 박혜수 변진솔 저는 이수경이었습니다 오늘 축제를 마칠게요 안녕 동원하세요 안녕 맛있는 거 먹을 때 떠오르는 그 사람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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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spiritual ADD 해봅 잠시만 저 wants to 그 Bitte 선생님 처음 Move ني 제 이 저 아이 個人